. 배용준, 박수진 즉 4월 초 둘째 딸 출산 배우 배용준, 박수진 부부가 4월 초 둘째를 출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키스트는 본인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. 4일 키스트 관계자는 배용준, 박수진이 이달 초 출산을 앞두고 있고 둘째는 딸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다.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. 앞서 한 매체는 배용준, 박수진 부부의 둘째 출산 예정일이 오는 10일이라고 보도했다. 2015년 7월 결혼한 배용준, 박수진은 2016년 10월 등남했다. 4월 결혼한 배용준, 박수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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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진 예정인, 박수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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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진 lovely 제가 생각을 했고 있다. 감사합니다.